안녕하세요 이우찜 모씨입니다 오늘은 일곱번째 던전을 돌건데 아무래도 시작지점을 산에서 하는게 편할 것 같아서 의리로 왔습니다 계속 그냥 올라갔었는데 이번에는 등산을 좀 해볼거에요 다시 저희 검은색 도를 들면 오프포인트 오프홀이 나와서 라고 했는데 안 나오네요 오늘 정상에 가서 던전을 가도 하루는 안됐었던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옛 기억이라 확실치는 않습니다 지금 농굴도 좀 맴매하네요 지금 맴매하네요 지금 길이 다 기억나는건 아니라서 요점이 한 마리가 비어있고 여기는 쓸모없는 아이템상점입니다 그리고 위에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점프 공격은 여전히 적응이 안되고 있어요 점프 공격은 여전히 적응이 안되고 있어요 점프 공격은 여전히 적응이 안되고 있어요 또 도cem이 안되고 있어요 무거운 여기도 어디서 떨어지냐 아이템쪽으로 떨어졌던 것 같은데 운이 좋아서 다른 요정한테 왔네요 여기도 어디로 떨어지면은 위가 아닌가 보입니다 이건 의도치 않게 떨어진 거군 위쪽으로 떨어져 보겠습니다 쓸데없는 곳이네요 여기가 아마 워프포인트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다행이네요 이번엔 맞아서 다리가 끊어져 있고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어보이는데 여기 두 개의 동굴은 남아 있습니다 역시 쓸데없는 아이템 상점이었구요 여기 두 개의 동굴은 남아있는데 사용되는 건가 봐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돌고 있긴 하지만 뭐가 있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이템이 넘쳐나는데 아이템만 주네요. 맵 위로 올라왔고요. 다시 나갔던 게 후크를 써서 여기로 다시 돌아와야 했던 것 같은 느낌이라 저 위쪽에도 뭔가 있네요. 떨어지면 시작 지점으로 돌아가고요. 여기는 여섯 번째 던전에서 얻었던 툴로 지나갈 수 있어 보이는 게 아니고 투명한 뭔가가 있어요. 넘어왔어요. 잠시 눌러서 폭탄을 두 개나 설치했네요. 아마 위쪽만 있었던 것 같은데 왼쪽도 있네요. 여기 요정이 있으니 하트 채웠고 하트 채웠고 위쪽의 요정이 생깁니다. 여기서 아래로 떨어지면 요 위로 다시 돌아오는데 좀 가물가물한 게 가물가물한 게 오리로 떨어지면 아래로 오네요. 다시 올라가야 된다는 소리인데 다시 올라가야 된다는 소리인데 이렇게 지딜에 있는 버즐이 또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 동굴과 못 들어가는 동굴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아까 여기는 안 왔네요. 아 왔는데 그냥 지나쳤던 건가 다 먹고 갔었습니다. 다시 요 위로 와서 한번 맵 위치를 좀 다시 볼게요. 산 위로 떨어져서 전기 전기 보물 장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후반 가면 갈수록 루피 사용 빨리 줄어들어 딱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딱히 필요가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귀찮긴 한데 귀찮긴 한데 귀찮긴 한데 더 바로 던전으로 가기도 그래서 그나저나 메달 하나가 어디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좀 많이 난가바네요. 지금 아이템 못 얻은 게 하나 둘 세 개 사자들은 귀찮게 합니다. 죽여주시고 왼쪽으로 가면 사실 던전이 던전이 있긴 있는데 올라갈 순 없어요. 무지개의 다리 받았던 것 같은데 기억이 좀 오래돼서 계속 뭔가 반복 같은 거 있었던 것 같은 느낌 어? 이름이 나왔네요. 동굴 더 돌면 던전은 던전은 요구 모을 것 같아서 그냥 던전을 한번 돌아보고 왔는데 이럴술가 이번에는 물결 모양의 메달이 필요합니다. 난감하네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일단 어떻게 올라갔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죄송합니다. 단 흠 mêmes 흠 흠 흠 하이라의 저녁을 좀 더 돌아야 될 것 같은데 다행히 중간에 동굴이 있었어요 근데 쓸모없는 동굴이네 여기가 아이템 상자 몇인 것 같은데 안 가본 동굴이었습니다 위로 떨어지면 위로 떨어지네요 뭐 쓸데없는 아이템은 아니니까 다행이긴 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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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나가서 다시 산 정상으로 가서 매직미러로 한번 살펴봐야겠어요 비석이 바로 거기 있다면 땡큐고 아니라면 비석 찾아 산말리를 진행해야 됩니다 지금 전혀 공략 관련된 문서 같은 거를 무시하는 상태라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추억도 설마 없어진지 오래도 없고요 매직미러로 보면은 커브길을 올라가는 것은 여기서 망치를 쓰면 되는데 순서가 안 맞았다고 이번에는 위에부터 틀렸다네요 애매한데 말투기 흠 흠 시작이고 위, 오른쪽, 위, 왼쪽. 이렇게인 것 같아요. 지금 굳이 하는 이유는 그래야 왔다 갔다 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올라오긴 했는데, 뭐 없어요. 세 번째 메달이에요. 메시지 메달. 매직 메일으로 잠깐 파이럴로와 상황 좀 볼게요. 어.. 저기 역시나.. 아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넘어왔는데.. 저기.. 하트족하게 있네요.. 다시 한번.. 이런 김에 피 하트 좀 채우고.. 여기서.. 하트 조각을 먹고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까지 온 건 좋네.. 비석을 못 찾으면.. 게임.. 게임 진행이 전혀 안 되거든요.. 어떻게.. 잠깐 비석 위치를 찾아봐야 되는 상황이 오수될.. 비석을 받는 명이 하나 있고.. 두 개 있고.. 지금 엄청 애매해졌습니다.. 여기도 위에서 떨어지는.. 떨어져서 들어갈 수 있는 동굴들인데.. 동굴 다 먹이나 봐줘.. 볼게요.. 절대 기억이 안 나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쪽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연결돼서 위로 올라가네요.. 이게.. 아.. 바다.. 고맙습니다.. 아이.. 됐습니다.. 다행히 포인트가 맞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지게 하니까 걱정을 좀 해볼게 하트 조각이 여기 하나 있네요 뭐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떨어지겠습니다 처음부터 오른쪽으로 갈 거 그러면 괜히 두 번 왔다 갔다 오카디나를 써서 오븐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오븐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첫 번째 신전 할 때도 여기 잠깐 와서 이렇게 들고 오고 갔던 것 같은데 여기가 역시 아니네요 일단 여기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4번 6번 5번 11번 9번 10번 13번 176번 12번 10회 3번 10 0 답답해가지고 찾아보니까 마녀의 집 왜 위쪽에 매기 운동이라고 하냐? 물어보니까 못 봤는데 비슷하게 생겼던 걸 예전에 본 것 같은데 동그란 자리가 있고 그 안에 돌을 던지면 아이템 줬던 거 같은데 여긴 아니네 아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 똑같지나? 아 아 아 마녀의 집이 여기가 아닌가 아 야옹이 오카리나 소리를 듣고 오질 않고 있습니다 왜죠? 아 아 opt 아 아 아 아 아 아 음 5 5 5 5 5 5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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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억이 안 나요. 여기도 동그란 게 있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위치를 한번 보고. 좀 위쪽이네요. 가트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문제는 올라갈 길을 못 찾고 있어요. 여기 하나 있네요. 여기 하나 있네요. 이렇게. 아이스. 로드를. 얻었던 위치를. 얻었던 위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 있다. 이 위를 이때는 안 가봐야겠네. 지금 가면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퀴고 나서 오질 않아서 여기 있네요. 도르 전전인데 메달 해줍니다. 신기하네요. 목표로 앙거를 얻었으니 바로 신전으로 가도 괜찮겠지만 아래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생각난 김에 해야지 이렇게 말하면 똑같이 안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저기고 여러분, 넘어갈 수가 없네요. 가려면 아까 헤엎쳐서 그냥 갈꺼번에 나와요. 그냥 돌아와서 시각만 버리는 느낌입니다. 푸딩이가 안 잘라서 이렇게 많은 현장을 보셨어요. 여기에 숨겨진 물이 있고 기억이 잘 안나는데 통과가 가능할 리가 없죠. 머리가 안 돌아가나 봅니다. 도에 들어가고 있니? 하트 먹으러 왔다고 생각하고 위에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20루피를 주면 하트를 지워주네요. 요정의 숲이 바로 옆에 있었고요. 고맙습니다. 괜히 온 것 같은 느낌이 풀풀하지만 왔기 때문에 착잡합니다. 자, 괜히 왔네요. 바로 산으로 갈까 하다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링크의 집에 탄 아저씨한테 들어볼까 합니다. 오, 폭탄 파네요. 백루피 짜리 폭탄이 멀리 떨어지면 폭탄이 터집니다. 어디다 써야 되냐면 피라미드에서 써야 되는데 그전에 일반 폭탄으로 못 깼던 피라미드 금강 곳이 있어요. 그러다가 얘를 놓고 기다리면 벽을 뚫어줍니다. 어떻게 쓰냐면 그냥 도망가면 돼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대요정의 셈이 있고 발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무려 실버 에로우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카드를 던져주면 그 다음에 지금보다 좋아질거라고 합니다. 마스터 소드가 짱 센 마스터 소드가 되었습니다. 이걸로 끝이었던 것 같은데 옷도 한번 던져볼게요. 아이고 잘못 던져서 팔을 또 던졌습니다. 옷이랑 방패 옷이랑 방패 방패는 아마 아닐텐데 그 다음에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거 보니까 안되네요. 그 다음에 미련을 못 버려서 못 버려서 살피하는 이래요. 팔은 맥스치가 70이었던 것 같기 때문에 지난번에 60이 맥스라고 떴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땐 높이가 모질러서 그냥 갔거든요 한번만 시도해보고 마지막 일곱번째 던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70이 맥스 지었습니다 지난번에 60이라고 잘못 얘기했네요 이제 정상에 가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미련이 남아있으니 이번에는 빈병을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마을의 빈터에 예전에 요정같은 게 있었는데 지금 막도우면 안일수도 있습니다 마을로 가서 숲에 있는 포인트로 이동했어도 됐을텐데 다른 은약이 지금 막도우면 아잉 다 지켜보기 아잉 아잉 액 아이젠이 상점인 것 같은데... 아니네요. 레벨업 다 시키고... 칼 내고 다 쓰고 해서... 근데 돈 쓸 일이 없어요. 아잇... 아줌비니게임. 기억이 잘못됐나... 어... 아이템이... 괜히 엉뚱한 데서 찾고 있었네요. 이 부문 상자를 가지고... 그... 사막에 있는 아저씨한테 데리고 가서 열어달라고 하면... 핀병을 줍니다. 핀병어 내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워지고요. 아저씨한테 데리고 오면은... 아저씨한테 데리고 오면은... 말하지 않을게요. 핀병을... 얻었습니다. 마지막 핀병을 얻어서... 매운 기분이 좋네요. 그러면은... 이제 진짜로... 일곱 번째 던전을... 들어가기에 앞서... 유정립힐을 하고 가겠습니다. 제 목숨은 소중하잖아요. 자, 아래... 두 개의 아이템은... 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자, 아래... 근데 맞았으니까... 피채어 달라고... 할아버지한테 부탁을 드리고... 계속 막고 있습니다 비를 채운 게 무한해지고 있어요 하트 내 하트 망치가 필요하니까 무일이 준비해 놓고 칼이 싹 세서 졸네요 여긴 요정이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다행히 돌아왔어요 아니다 아이고 입구를 막아 버렸습니다 도움이 안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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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 마법이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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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맵이 몇 개 안나와서.. 이쿠랑 가까운 데부터 가겠습니다. 아래는 이미 갔다왔죠. 여긴 좀 까다로운데.. 불을 전부 켜야되요. 이렇게 켜면 망했습니다. 여기서 한 번 켜주고.. 얘는 안맞았네요. 이렇게.. 근데.. 불이 꺼지니까 문이 닫혀요. 화면을 벗어나면은.. 불이 안 붙네요. 여기가 까다로웠던 게.. 그 애가 까다로웠던 것 같습니다. 여기가.. 여기가.. 여기.. 귀찮은 곳이에요 제일 아래쪽으로 피해서 아, 죽어요 아, 죽어요 네 기다리면 장판이 다 벗겨질 테니 가만히 있겠습니다. 요청이 있네요? 이미 다 차 있어서. 옆바닥을 당겨도 소경이 없는 게 나중에 요정 수급하러 욜로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야이 세워둔 걸 이용해서 위로를 하고 여기 귀찮은 곳입니다. 탱탱글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탱탱글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탱탱글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탱탱글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안내신지는ize. 탱탱글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숨겨진 보물 상자를 열었구요 이쪽 완전히 귀찮은게 이동도 이동인데 온갖 배가 아닌 배에 꼬여 있죠 올바른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피 다 돌거라 쓸데없는 생각이 안 부딪히려고 했던 건데 부딪혀 버렸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을 보고 다가가면 문을 열었습니다 대왕길에 얻었네요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우을 생각해보니까 괜히 여기로 돌아왔어요 이 아이템 없을텐데 여기가 아까 먹어서 업고 아까는 바로 앞에 있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엔 두번째 걸로 들어갔습니다 오, 요정수급 좋아요 얘는 안좋아요, 보자 다이악돼야 된 것처럼 보이니까 올라왔습니다 대왕키를 했으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어쩔수 없네요 위로 다시 올라가서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문장게 있죠 밖으로 나가서 오라는 뜻이네요 혹시 안나가 안나가서 오랫동안에 보러가 부터가 다이아몬던 미친놈 여기로 결정 투자 사로자 방패가 최종 형태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후하게 해주는 걸 보니 가슴이 아프네요. 위아래 두고 있다. 토모가 있어 보여줘. 밀리지 않네요. 품에랑을 아까 최대치로 올려놨기 때문에 여기 가능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한 대 치이고 올라왔고요. 제 성가신 어둠의 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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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 같은데 피가 계속 달고 있습니다 이럴 수가 죽겠네요 죽겠네요 방향키를 열심히 내렸지만 먹질 않네요 이번에도 무시당했습니다 이런데는 잘되면서 저기는 안될까요 드디어 왔습니다 아래쪽 던전에 문이 열렸고 가기만 하면 되는데 두 번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힘드네요 응 음 이렇다간 그냥 죽겠는데요. 아... 아... 아이고, 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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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왔고요 근데 마지막 요정입니다 상태를 봐서 아무래도 죽을 것 같으니 요정 소급을 좀 해야 되겠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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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요.. 여기로.. 들어가면은.. 위쪽으로 나왔을 때 일단 여기 한 마리 알람이 계속 울리니까 일단 하나는 먹었고요 아까 안 올라오고 그냥 갔으면은 떨어졌으면 거기가 유정의 셈이었나요? 일단 한번 가볼까요? 이미 가고 있지만 한 마리 난 이래요 3점이었고 3점이었고 그나저나 한 마리 하트 수급을 해도 아까 거기에서 또 방황을 하게 되면 다시 똑같은 상황이라 난감한 상황이 다시 발생할 수 있어요 난감한 상황이 이제 일단 좀 집중하는 너무 질이 성략 질이 아 무슨 빨리 추바를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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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아프게도 이제 4마리 다 채웠고요 하트 채우고 다시 아래로 떨어져서 전전으로 돌아갈게요 말 끝나기 무섭게 막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서 던전 2차전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을 가슴에 위쪽을 가슴에 바로 보면은 여기서밖에 갈 수 없는 위치는 양쪽으로 안 열리고 어 안 죽여서 안 열렸네요 틀린거 탄이 떨어지고 안 열려 안 열려 이쯤 되면은 쓸모없는 룩인데 기억 안 쏘니까 안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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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ec 그냥 안 ROBERT 대신 안 열려 안 열려 정확히 근데 알갱 SAN 다시 네, 왔고요. 도망갔습니다. 오, 드디어 한 번에 돌아가면 좀 가슴 아프고 두 번 정도만에 저리 간 것 같아요. 다행히 이번엔 삽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트가 많이 모질러하다는 거는 그렇지 않는 사실이라 계속 맞네요. 높이가 990. 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도 뭔가 있네요. 묘정수급하라고 있는 위치인 것 같네요. 이렇게 보면은 아까 한 마리씩 잡은 게 무한해제 정도 네요. 근데 지금 한 모질라니까 먼저 채우고 가겠습니다. 아이고 잘못 떨어졌어요. 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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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수급도 다시 했고 네요. 네요. 와, 장아리. 피를 버렸어요... 아... 아까워 죽겠네요 이제... 부스전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이걸로 보입니다 높이는 999... 애매한데요... 파이어 아이스로드... 나이스로 때리고... 확실히... 2분의 1을 안 만들었으면... 좀 어겨웠을 것 같아요... 이렇게... 머리를... 폭파를 하고... 핵이 나오고... 막 왔다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폭탄도 남아도는데... 역시 짱 센 마스터 소드라... 몇 대 맞고... 끝나네요... 이렇게... 일곱 번째... 던전이... 흘려했습니다... 하트 수급하고... 뭐... 잔뜩했는데... 풍부하면... 안 죽고... 끝났네요... 이제... 다음은... 간혼... 오늘 잡으면... 심드레 트라이포스가... 끝나게 됩니다... 간혼... 간혼을 잡으러 가라고... 하는 것 같죠? 간혼을 잡으러 가라고 하는 것 같죠? 이 나머지 두 개가 뭐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산에 있는... 동굴 중에 하나에서... 지팡이 같은 걸 줬던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